안녕하세요. 오늘은 셀렉트 문의 수행 순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셀렉트 문의 수행 순서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약간 퀘스천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셀렉트 쿼리를 날렸을 때 디비가 내부적으로 이걸 어떤 순서대로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지식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수행 순서를 알고서 쿼리를 작성을 하면 뭔가 좀 더 효율적이고 손쉽게 쿼리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셀렉트 쿼리를 작성을 할 때 셀렉트, 프롬, 웨어, 그룹바이, 헤빙, 오더바이 이 순서대로 많이 작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해서 디비가 내부적으로 위에서부터 쭉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선 프롬절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테이블들이 정말로 존재하는 테이블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셀렉트 권한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요. 셀렉트 권한이 없는데 셀렉트 문을 날렸다거나 업데이트 권한이 없는데 업데이트 문을 날렸다거나 라고 할 때 디비가 내뱉는 에러가 시멘트 권한이 없고요. 신텍스 에러도 있잖아요. 그거는 구문 오류라고 해서 흔히들 우리가 오타를 쳤다거나 아니면은 심표가 있어야 하는데 심표가 빠졌다거나 라고 할 때 내뱉는 에러가 신텍스 에러입니다. 그래서 프롬저를 체크를 해서 어떤 테이블에 액세스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웨어절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테이블에서 이 조건에 맞는 로우들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수행되는 것이 그룹바이죠. 내가 가져온 로우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룹바위 할 것인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빙저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룹바위 한 것 중에서 혹시 버려야 할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체크를 한 다음에 비로소 셀렉트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온 로우 중에서 어떤 컬럼들을 출력을 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채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일단 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셀렉트저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셀렉트 별 프롬 한 거랑 셀렉트에서 컬럼 하나만 가져온 거랑 사실상 드는 비용은 같다는 것, 아이오 비용이 같다는 거라는 거를 눈치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셀렉트절에 있는 컬럼들이 모두 인덱스에 담겨있다고 할 때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인덱스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셀렉트절에 컬럼이 하나 있든 아니면 열 개가 있든 드는 아이오 비용은 같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수행되는 게 오더바이저리에요. 필요한 모든 컬럼들까지 다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정렬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더바이저이 셀렉트절보다 더 늦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셀렉트절에서 만약에 컬럼에 알리아스를 지정해 놓았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집계함수 같은 거 사용할 때 카운트라거나 썸 같은 거 사용할 때 알리아스를 많이 지정을 해놓잖아요. 그런 알리아스들을 오더바이저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셀렉트절이 먼저 수행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그룹바이저은 아까 셀렉트절보다 먼저 수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렉트절에서 컬럼에 알리아스를 지정해 놓은 거를 그룹바이저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셀렉트 문의 수행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QLD나 SQLP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태풍 때문에 비도 되게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었는데요. 오늘은 언제 그랬냐 싶게 또 되게 날씨가 좋네요. 정말 가을 날씨 같은데 더 추워지기 전에 산책도 많이 하시고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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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